강릉 경포해수욕장 1004장이 밤마다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나 흡연에 대한 단속이 없어 힘들게 치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이 갈수록 대형화, 보급화되면서 전체 숙박업소의 절반을 넘고 있지만 안전과 위생관리는 미흡합니다. 제5회 강릉 명주인형극제가 개막했습니다. 다양한 작품을 관람하고 체험활동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한광지역인 태백과 정선에서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 추억이 담긴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